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이 옳은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의 인간의 마땅한 것 기본적인 것 본성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성과 개명 이 개명은 땅에서 잘되고 장소한다 첫 개명 그건 율법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주신 개명인데 그 율법 이전에 하나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주신 법이 뭐냐 이 본성 자연법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마땅하다 옳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만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기준이 된 법이다 이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땅한 거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 이교도 철학자들도 그랬고 공자 맹자도 똑같이 효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한마디로 인륜이다 사람이면 사람 나온 사람은 이것이 아니면 사람 아니다 이런 뜻도 돼요 인륜이다 이건 마땅한 거다 이걸 효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율법으로 명령으로 효를 행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온 우주도 그 질서에 움직입니다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도전한 것이 마귀인데 그 질서가 있는데 뭔가 권위라는 질서가 있어요 권위 하나님 경의하라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자란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왜? 윗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직장에 가면 당연히 상사를 종교하고 따라야죠 그 기본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 질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효를 배운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해요 모두가 잘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권위를 알기 때문에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배우지 못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따른 것이 순종이 돼요 이 순종은 그 권위에 압도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쳐서 따르게 돼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내가 따라가야 돼? 이제 그 불순종 나오죠 권위가 뭔지도 모르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질서라는 걸 알고 어른을 알아야 되는데 어른을 몰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권위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예나 부모 공경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도리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하라 하고 있는데 이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은 말로 따른다면 공경은 물질로도 들이면서 섬기는 것도 되는데 그 공경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애정, 사랑, 감사, 존경의 내포도 존경스러운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먼저 일단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면 권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레디의 방송에 나왔던 이러한 아버지와 관련된 여고실 얘기입니다 그 여고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들이 한참 얼마나 수다스럽고 한참 웃고 막 장난치고 놀고 그런데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버스 운전한 기사인데 버스가 딱 차갖고 딱 문 열고 자기 딸 이름은 야!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반가워서 언급끼리 불렀는데 그런데 이 딸은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자기가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웃고 보니까 갑자기 철한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면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순간 얘가 창피한 마음 든 거예요 그 대답 안 하고 못 들은 채 아버지는 딸을 부르고 딸은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친구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쳤는 얘가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고실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친구들 같이 버스에 탈 수밖에 없어요 타게 되는데 아버지 그 버스에 타면서 얘가 엉거주춤 안 타고 싶으니 탈 수도 없고 안 탈 수도 없고 이럴 거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딸 마음을 읽었어요 아 이놈이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않고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딸 이름을 못 부르고 학생! 빨리 올라와 빨리 저 뒤로 가야지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딸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엉겁게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보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갖고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퇴근해서 이제 딸을 만날 때 참 아버지의 마음이 무겁겠지요 이 딸 어떻게 되어야 할까? 딸 마음을 다 잊고 있으니까 그 딸이 들어와서 딸 머리를 딱 써두면서 딸아 네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단다 딸아 미안하다 근데 이제 딸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엉겁게 이런 일이라 참 잘못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염없이 이불 속에서 눈물 마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부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일을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기가 부모 되어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만 멈췄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아지 없었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면서 고백한 내용이 내 뒤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효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내 부모란 자부심을 가져주면 부모는 붙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효심이고 효도지요 우리 이번에 김중훈 목사 와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랬어요 너 누구를 존경하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아 큰아들이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용돈 줬네 엄마 아빠란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존경해야 되거든요 자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승공이었는데 링컨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첫 연설을 하는데 그 야당 의원 어떤 의원이 링컨을 무한을 주려고 세상에 당신같이 모시고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산다는 우리의 수치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승공이었소 이 구두 당신이 아버지가 만든 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래야 되겠어요 대통령한테 팍 무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때 링컨의 대답이 운명한 대답이었어요 예 옳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모로 회운 것이 있으니까 그 구두 떨어지면 내게 갖고 오시오 내가 수선해 드릴게 얼마나 훌륭한 거 멋있지 않아요 저는 링컨이 참 위트가 있고 지혜가 대답할 때 봐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아버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래서 땅에서 잘 된다는 원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부모를 무시했다면 하나님 링컨을 대통령 세웠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안 늙을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늙고 있지 않습니까 늙으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서러운 것이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잘되고 싶은데 다 망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제일 힘든 것이 그래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무시하나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없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고 귀찮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자 늘 종교하다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돕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이제 효도할 마음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을 잘 대접한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같이 부모 공경으로 볼 겁니다 이트로만 대통령은 그 백악관 대통령 시절에 경비들에게 깍듯이 격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 각하 저 경비들한테 그렇게 격려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충성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인간이 우리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미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생한 사랑받고 나서 그 배신에 나가서 마땅히 죽어야 할 형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에 대한 배신에 대한 아픔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나랑한테 이럴 수 있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줘 내가 사랑 안 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랑을 준 만큼 아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누구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신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나란 존재 자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라는 뜻은 창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같이 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분인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나서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새끼 살리라고 그 두 아이를 껴안고 나왔는데 다행히 아이는 생명없지만 어머니가 넘어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고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얼굴 화상을 입고 아주 험상굳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거짓 모습 가지고 구걸이 가고 귀엽고 악착같이 두 아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하나는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또 하나는 와세아에 가까운 수석으로 입아갈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식 날이 됐어요 큰아들 동경대학에 갔는데 엄마가 거지같이 돼서 쫄득거리고 오니까 큰아들이 창피하거든요 경비할 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라고 그걸 알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죽어버리고 싶죠 세상에 내가 듣겠는데 이 새끼가 졸업식 축하식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세상에 그것도 창피해 그런 놈이 온 게 그런데 그래도 둘째한테 와세아에 갔는데 그 둘째가 어머니 알아보고 빨리 모셔가지고 그 귀비실에 앉혀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상이 있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를 이렇게 키웠다가 어머니를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바퀴드를 치면서 그런데요 이게 실화예요 이게 놀라운 신문방송 수석자들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둘째는 큰 회사에 오너가 되는데 큰아들도 큰 회사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알았어요 그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끝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부모는 자기가 존재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주고 원합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그래요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늙을수록 뺨도 마주 대주시고 깨앉기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속으로는 사랑하지 아니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늙을수록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뭘 못 알아먹고 귀가 어둡고 그런데 부모가 서운하게 푸대접으면 속으로 너도 늙어봐라 항상 젊을 줄 아냐 다 속으로 그래요 상하니까 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럽기도 하고 서글픈 거예요 자꾸 눈물도 나고 실수가 많으니까 셋째 웃음을 선물하세요 보약을 지어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웃음이 보약이에요 기뻐하면 웃어드리시라고 부부싸움은 항상 저것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싸운다냐 좌압을 안 쓰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주고 웃어드려야 되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웃음의 잔치상을 잘 차려드리세요 이제 용돈을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통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잘해야 되고 또 부모들도 이제는 좀 지혜로워야 되겠더라고요 노후의 날과 지금 늙어지고 있는데 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산을 준 게 나세요 다섯째 부모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준 것이 좋습니다 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료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텃밭이나 가꾸게 만들면서 그게 건강에도 좋고 가만히 있으면 늙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섯째 자주 얘기를 해드리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 대화 상대가 있어야지 그 뒷방에 잡아가고 놓으면 되겠어요 다 알고 싶고 물어보면 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죽어라 그 말이 똑같아 사람은요 외로움 못 사는 거예요 외로움 나란 살아 이후 잔재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지 일곱째 밝은 표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받고 명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무난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도 의노라고 물어보고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를 의노로 대접하구나 기분이 좋잖아요 병원도 잘 모시고 정기검사도 해드리고 아홉째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드려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곱게 늦고 곱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꼭 구원시켜야죠 영혼 영혼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슴이 천국에 닿은데요 지금 부모님 안 믿는 분들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하세요 금식 예수 믿기 위해 나를 위해 금식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서 항복을 하루 이틀 사흘만 해보세요 좀 더 한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게 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우리 어머님이 구정 전날 돌아가셨는데 98세로 하나님이 참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늙으니까 치매기가 있고요 깜빡깜빡하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치매 귀신이 쫓아주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정지 돌아왔다가 어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전혀 아들 못 알아봐요 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침대에 또 떨어지셨지요 다리도 다쳤지요 부러졌지요 움직이도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못하잖아요 딸들 누나들이 넷이 막 사모 너무 고생시키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야 안 돼 내일 안 될까 영혼 때문에 마지막 돌아갈 때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해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오래가잖아요 한 달 두 달 밤에 대소변 하루 저녁에 일곱 번씩 막 대변을 눕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사모가 그걸 다 치워 저는 끝까지 미안하지만 그걸 고생을 시켰어요 할 수 없어요 영혼 때문에 아 근데 하루 전에 울고 또 회개도 하고 확실하게 얼굴이 확 하내서 천국 가셨어요 이제 뵙고도 싶고 근데 효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기회가 없어요 뭐냐 영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째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 내 방식으로 효도해서는 안 돼요 이미 살아온 그 세대가 있는데 그 스타일이 있는데 음식도 전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오래 사시라고 저는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120세까지 살아야 되고 백성들은 막 자꾸 그래 그러면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속으로 알아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 돼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 속으로 아 내가 귀찮은 존재는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요 여자분 남편의 사랑받는 방법 같이 해 줄까요? 뻔해 아는 건데요 부모한테 효도 잘 해봐 다 잘 해야 돼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법적인 부모지 피를 못 받았고 어렸을 때 사랑을 받은 것 같고 그 받은 아들하고 며느라고 같겠냐고 전혀 효도해야지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장애인 장모가 똑같아요 효도 해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부부싸움은 이거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은요 사실 하나 둘 쌓여요 뭔가 불만이 쌓였다가 터질 때가 터진 거예요 그거 그 사건 그만하고 터진 게 아니에요 다 쌓여있는 근데 그 점수가 50점 밑에 들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 부모한테 잘해준다 계속 그렇게 잘해준다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고 점수가 올라가게 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부부간에도 뭔가 존경한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남편이고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한테 잘하면 또 형제한테 잘하면 마음속으로 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존경성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점수를 따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 하나 키우기도 참 힘들고 옛날에 자식 키우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시골에서 병원도 없고요 아프면 밤새 없고 울어요 엄마는 그리고 요즘 기저귀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버려불더만 그런데 옛날에는 빨고 삶고 얼마나 그리고 우리 시골에 요즘처럼 장판에 있는 게 아니고 자리 자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수변 눈면 똥 눕고 오임싹 탁 비고 그걸 또 마른 자리에 긴 자리에 가라앉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나는 모신 게 좋다고 봐요 요즘 시대가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양론에 보내본 거에 서로 좋답니다 혼자 방에 나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성경에 아브라미사 야구 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자 내 새끼 키우고 그거 보고 살아야지 쓸쓸하게 그냥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다 직장에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거 갖고 찬반 얘기 굳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왜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보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좋은 것을 예 못할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녀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새끼들 손자들 밖에 갔다가 이제 한 번씩 오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우울 오면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그러더라고 올 때 반갑대 내가 2, 3, 2, 3밥 정신 살아나고 복잡하거든 그럼 가면 더 좋대 목사님 왜 그런 말이에요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요 그러지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하고 가요 평상시 내 새끼 항상 같이 끼우고 얼굴 보고 살았으면 가면 더 좋겠냐고 현대는 비극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론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고치고 흘릴 만은 아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대가족으로 아파트 문화가 돼서 그냥 화장실도 하나고 면회로 같이 살고 곤란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어요 옛날 시골에서 마당도 놓고 사랑실도 이렇게 크니까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바로 옆에 아파트에 두면 되지 바로 앞뒤 이렇게 같이 자꾸 만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은 언제 공경이에요? 어째다 한 번 어버이로 찾아가고 공경이 여기에 같이 살아야지 아멘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산 저주호산 에발산에서요 부모를 경의력인 저주발제다 그랬더라고 아멘 아멘 노아가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 노아가 포도 농사하고 포도를 많이 마시고 먹고 해갖고 취해가지고 뭐 더웠던지 옷을 벌렁 벗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을까? 노아 보면 잘못했을 것 같아 그건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암이 그거 보고 자기가 자기소 처리해줘야지 그것을 덮어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입을 라발라발라고 돌아오는 게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과 아멘이 옷을 뒷걸이 좀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딱 덮어드렸다 성경이 왜 그걸 얘기했을까 그런데 노아가 잠에 깨고 나서 샘의 하나님 찬송말제다 샘의 장막에 우리가 아시아족족 샘의 장막에 야베 창대께 유럽 백인들이고 가난한 저주바다 하암의 큰아들 가난이거든요 그게 깜병의 족속이 돼가지고 지금도 흑인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는 주의 종이에요 종 그때 여러분이 새벽 예배 하시고 집에 갖고 아이들 딱 머리에 손을 주의 종만 손을 얹는데 부모가 새끼한테 손을 얹는 게 뭐지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도 주의 종도 실제 왜 공개해야 된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생명 내게 부모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깨끗이 영적 생명을 제가 주고 있거든요 주의 종이 그래서 엘리아가 엘리사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디모델에게 바울이 아들아 그랬고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 부자 아버지 부자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죄종들 얼마나 부모처럼 공경할까 전혀 아니오 점점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지 너희 복이 종한테 눈이라도 빼고 싶으면 너희 복이 그것이 그 자체가 있다 복이라는 얘기에요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버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모라는 것 자 디모델의 옷에 보면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의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모를 거의 간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의 부모가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을 주게 되는데 미국에서 실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 호화로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좀 모시고 싶다 하는 아주 젊은 직시간 건강한 분이 신모니까 나이든 노인을 판대 어머니를 판대 누가 아니 노인을 모시고 하기도 어렵는데 돈 주고 사가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갖고 모셔야지 하고 주소를 찾아갖고 들어간 게 큰 궁궐 같은 집이에요 어떻게 왔습니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하러 사는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참 부모 모신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서 내 부모로 좀 모시고 싶어서 내가 돈 가지고 왔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내 자식 왔네 그러면서 어서 들어오시오 이제 내 자식이오 나는 자식이 없어 재산은 많은데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누구 세우고 싶은데 양자를 구한 다음은 내가 부자인 줄 아니까 사러 오겠지만 나를 사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광고를 냈느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법지 그래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큰 거부가 됐죠 돈 갖고 갔는데 사러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의 법칙이로구나 노어부의 만둣집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마이크 잡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만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 두 노인들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 아닐까요 부부가 무엇 때문에 변두리 만두가게에서 몰래 만나요 허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부부 같진 않아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사랑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회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그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번보다 아주 못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놔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 달기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솥뚜껑 닫아요 그러나 나는 솥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금방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못 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는 겁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랬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 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만난 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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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x hay 鯿 뭐 공평